우와~~ 우와. 투명 젤리. 오오~~~ 우와. 우와~~~ 쭉쭉. 신기하지? 응. 나도 해볼래. 그래 해봐. 오~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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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. 야. 야, 줘봐. 누나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. 나 해볼게, 나 할줄 알아. 지금 너 보니까 할 줄 몰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누나가 알려줄게 이게 이름이 왜 바풍인 줄 알아? 음 몰라 바람풍선? 비슷해 바닥풍선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늘 위로 올린 다음 위로 위로 올린 다음에 오 대박 바풍! 오! 좀 커! 오! 20cm이다! 나도 해볼래 응 해봐 옷처럼 이렇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린 다음에 바닥으로 더 멀리 더 멀리 서라 ethnic 뭐하고 있었어 레옹이도 있네 슬라임 놀이 하고 있었어 우리 밥풍놀이 했는데 진짜 크게 만들었어 우와 나는 슬라임 처음 만져봐 진짜 자 만져봐 되게 재밌어 느낌 신기하다 자 여기 잡고 니가 여길 잡아봐 자 이렇게 쭉 늘어났지 이제 하나둘셋하면 같이 바닥으로 놓는 거 알겠지 이렇게 앞으로 알겠어 하나 둘 셋 밥풍 우와 우와 엄청 커 리욘 너도estro 와 재봐 재봐 오 20cm 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지 또 하자 또 하자 잠깐만 나 이거 댓글 좀 달고 너네 둘이 하고 있어 우리 둘이 너가 왼손으로 여기 잡고 리욘 이 Who가 오른손으로 여기 잡고 쭉 올려 쭉 올려 그런 담에 밥풍 25cm 다행히 야 제일 왜 저래 구독 이걸 찍는다고? 응 유튜브 올리게?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요런 글리터를 넣어줍니다 으으어 우와 와 와 와 우우오오오오오오 아фient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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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와 옷에 다 묻었다 큰일 났다 엄마한테 못 났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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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머리가 다 모여어암어 여기저기 찐들 찐들 다 묻혀놓고 슬아이 몸에 안좋다고오오오옹 난장판을 다 만들어놨네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채석이는 새처럼